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음악 플레이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유료 플레이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무료만 사용하는데요. 무료는 크게 지금 보는 이 아이튠즈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만든 푸바 2000 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러시아에서 만든 AIMP가 있는데요. 이 3개가 아마 무료 3대 음원 플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유료 음원 플레이어 중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추라열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 룬이라는 것은 유료일 뿐 기본적으로 음악을 플레이하는 것은 같은데요. 상당히 기능이 좋고 정말 돈을 지불해도 쓸만하겠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룬의 웹사이트고 여기서 이제 추라열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14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업체가 말을 하는 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앨범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다 이미지인 해가지고요. 작곡가, 아티스트, 앨범 표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시각화해서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을 한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검색 기능이 특별하게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주자나 작곡가 하나를 딱 찍어서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앨범들이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유되어 있는 앨범들이 연속적으로 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뜨고 해가지고 음악을 상당히 분류하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옛날에 나왔던 오래된 클래식들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해가지고 사진이랑 히스토리, 음악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보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룬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지금 다운받아서 8일째 사용하고 8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유료로 돌아가는데 유료를 내려면 한 달에 한 11불 정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돈은 아닌데 뭐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먼저 룬의 홈 사이트에 가면 사용자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앨범들을 다 리스톱해가지고 아티스트가 거의 2천명, 앨범만 4,600장 정도, 트랙은 한 7만 4천개, 작곡가 630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홈입니다. 그리고 장르를 누르면 음악 장르별로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렉트로닉 음악이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닉 앨범들이 이렇게 뜨는 거죠. 티에스토 독일하고 뭐 이런 거 쭉 해서 보유 앨범들이 떠서 그 음악 위주로 할 수 있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아티스트들도 직접 찾아보고 조회를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앨범들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르별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라디오 가면은 유럽 쪽이 대부분이긴 한데 유럽들의 그 라디오 방송도 연결을 해서 이걸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파리 장성이랑 직앤 저머니도 있네요. 서드 웨스트 파일런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라이브러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지금 앨범별로 보면 표지 사진들을 다 제가 이건 넣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앨범을 인식해 가지고 자동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진을 끌어와서 자기네들이 넣은 거예요. 훨씬 퀄리티가 좋고 깨끗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티스트들도 보면 보통 아티스트는 관심들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쭉 사진이 있고 없고가 다르지만 아티스트별로도 쭉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렉산더 이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사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나오고요. 지금 이 연주자가 연주한 앨범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이 연주한 메인 앨범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티스트별로도 볼 수 있다는 건 그리고 트랙은 트랙 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쭉 조건별로 검색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쿠가 별로인데요. 자쿠가 별로 이렇게 쭉 또 이것도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이 바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칼필립스 엠마니얼 바우도 있고 존 크리스찬 바우도 있고 존 크리스토프 바우도 있고 존 마이클 바우도 있고 존 세바스찬 바우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우는 존 세바스찬 바우죠. 아마 이 바우 가문의 아들과 손자 뭐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필립스 엠마니얼 바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알았어요. CPE 바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칼필립스 엠마니얼 바우라는 거의 약자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곡가 별로도 보유 앨범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 돼 있고 그 다음에 설정에 가면 오디오에 가면 이제 어떤 기계와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지 쭉 나오는데 이건 컴퓨터 사운드 카드이고 저는 지금 야마아 앰프를 갖고 있는데 RN60이라는 네트워크 앰프를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어플레이를 통해 감상이라고 나와 있어서 아마 무선 연결을 하는 것은 블루투스가 아니라 아이튠의 에어플레이를 동일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연결일 경우에는 딱히 룬이 퀄리티가 더 좋은 음질을 재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아이튠즈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튠즈는 음질이 좋기로 이미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그 AAC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블루투스와는 차원이 다른 선명도를 보여주죠. 그 외에 유선으로 연결하면 아마 자기가 산 덱을 연결하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하이든 같은 경우에 이 앨범을 누르면 이렇게 보유한 앨범의 표지 사진을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는 이제 이 앨범에 대한 작곡 설명 이런 것들이 영어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본다 하면 이건 부다페스트 퀄르테트라는 유명한 덴데요. 여기도 보면 앨범은 우리가 사면 이 표지밖에 볼 수 없지만 이 안에 이렇게 백 데이터로 해가지고 부다페스트 퀄르테트가 연주하는 모습 그 다음에 CD 표지 그 다음에 역시 부다페스트 퀄르테트의 양력들이 쭉 나오고요. 작곡가와 음원들 그리고 연주자 이런 것들까지 다 아주 상세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거의 음악의 박물관이다시피 해서 기존에 음원만 재생하는 기능에서 소프트웨어가 넘가해서 이제 모든 음악에 대한 장러, 분석, 작곡가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까지 제공을 하는 거라 이건 충분히 한 달에 11불 정도를 지불하고 사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14일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주재원이었습니다.